대반격! 대반격! 으으... 한심한 것들! 좋다. 더 이상 시간 낭댈 필요가 없다. 이 기지는 곧 도시를 덮칠 것이다. 그리고... 응? 인간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그 위에 건설되는 새로운 기지에서 우리는 새롭게 지구 정복을 꿈꿀 것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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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둘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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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무전기가 고장난 것 같구나. 흠... 낭패군요. 어서 사령관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데... 흠... 흠... 이거 이거... 고치기 힘들겠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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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얇!!! 흠... 깻! 어... 어... 되... 됐다. 좋았어! 이여! 이런 위험해! 으이씨. 하핫! 후터라! 흠... 하! 오랜만이야! 흐로야, 잘 있었어? 돌아와 줬구나! 모두 무사했구나. 너무 늦게 온 건 아니죠, 강서령님? 아니,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으악! 으아악! 으음... 아니, 지오메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죠? 응? 으야악! 으억! 으아악! 으아악... 이런! 저걸로 끊임없이 위치 신호를 보내고 있었군요! 이미 늦었다. 아직까지 애니마 매트릭스의 힘을 믿는 건가? 지오메카의 힘을 엿보지 마라! 애니마 매트릭스를 쓰자는 동박사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아직 때는 늦지 않았다. 감마 나이트의 힘은 곧 지오메카를 처절히 부숴줄 것이다. 맡겨주십시오, 블랙마스크님! 기다려라, 제인도. 네? 왜 그러십니까, 블랙마스크님?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제는 이 몸이 지리나서 주마! 으하하하하하! 으악! 저, 저게 도대체 뭐지? 너는... 블랙마스크? 으악! 하하하하! 분수를 모르는 지구인들 같으니라고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하지. 너희들을 모두 없앤 후 이 지구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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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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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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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조심해라! 으악! 으악! 으으악! 괴, 괴물이잖아! 지오미카, 녀석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 드디어 오늘 끝을 보게 됐구나. 저걸 또 맞았다간 우리 몸이 남아나질 않겠어! 야하하하! 어? 티라노투스! 용암 쌍인검 마그마! 야, 시작! 됐어!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지오미카다! 이럴 수가! 내 말 취소! 으아악!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좋아! 사령관님은 우리가 구한다! 우리가 이기려면? 저 갑옷부터 먼저 뚫어야 할 것 같은데… 한 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돼! 그렇다면 캡틴 다이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으아악! 이젠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응! 당연하지! 서로를 믿고… 다시 한 번 해보자! 좋아! 좋아! 5단 합체! 캡틴 다이노! 컴비네이션! 온! 아악! 하아… 이럴수가… 애니마 매트릭스 4단계 변신이 성공했어! 미카이! 두 brings живот의 김을 공격할 거야! 이중은б 구입이 멤버들과 보 Snapdragon beams 지오베카 캡틴 다이노 그래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이때를 기다렸다 조심하라니까 누구더러 조심하라는 거죠? 당연히 블랙마스크님 아니겠습니까? 좋아 이젠 우리 차례야 저 녀석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캡틴 다이노 바로 그 거야! 이러다간 끝이 없는 싸움이 되겠군 캡틴 다이노! 틈을 주지 말고 계속 공격해! 피해! 캡틴 다이노! 캡틴 다이노!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기지를 움직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블랙마스크님